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에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현지에서 새벽 배송 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뉴욕 증시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또 여러가지 증시의 호재들이 쏟아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숫자만 살펴보시면 다우지수 0.57% S&P 1.04% 오르면서 이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나스닥지수 이날 또 기술주 반등이 이어지면서 2.52% 상승했습니다. 이제 제가 금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부양책 서명할 것 같다고 전해드렸는데 이것보다 더 빠른 목요일 이날 부양책이 서명이 됐고요. 이제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현금 지원안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날 고용지표까지 좋았거든요. 이제 실업시당 청구건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이런 소식들이 이어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신규 실업시당 청구건수 관련 지표를 가지고 와봤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증시와 또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한 기사가 있어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CNBC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제목부터 보시면 weekly jobless claims rise less than expected.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실업시당 청구건수가 예상보다 적게 올랐고 그리고 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에도 서명을 한 내용이 나와 있죠. 내용을 살펴보시면 네 이제 3월 6일로 끝난 신규 실업시당 청구건수가 71만 2천 건을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 72만 5천 건을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더 적은 4주 평균 같은 경우에도 75만 9천 건으로 낮아진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continuing claims 같은 경우에는 연속 실업시당 청구라고 계속해서 4주 이상 이제 신청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숫자도 19만 3천 건 떨어진 410만 건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이제 팬데믹 시작된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제 미국 경제 긍정적인 신호가 많은 가운데 이런 지표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That's largely thanks to the accelerating rollout of COVID-19 vaccine. 이제 코로나 백신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안 린젠 BMO 캐피탈 마켓의 전략가도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일자리로 다들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고용시장에 경고한 회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레스토랑이랑 바에서 이제 술집에서 채용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제 경제 오픈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고용시장에 앞으로도 계속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서명을 했고 이제 미국인들이 1,400달러 수표를 곧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팬데믹 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오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2월까지 천만 명의 실업자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고용시장 좋아지고 있는 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런 가운데 벤코브 아메리카가 이날 이제 보고서를 낸 내용이 좀 흥미로워서 제가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면 자 벤코브 아메리카 believes this is the big turning point for inflation and rates. 지금이 인플레이션과 이제 금리에 있어서 turning point가 되고 있다. How to play it.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제목의 기사고요. 자 보시면 4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물가와 금리에 있어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경제가 팬데믹 끝나고 이제 전례 없는 통화 재정 부양책과 함께 재오픈에 들어서면서 이제 마이클 하넷 이분도 유명한 분이죠. 벤코브 아메리카의 전략가가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2020년이 인플레이션과 물가가 낮았던 그런 해가 될 것이고 이제 지금은 디플레이션적인 구조적인 디플레이션 요인들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정에 잉여가 많이 있고 그리고 경제 재오픈 등으로 인해서 그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노동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 물가와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이제 1조 9천억 달러짜리 부양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연준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경제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 증시 분위기와는 좀 맞지 않는 얘기일 수 있지만 물가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가장 큰 관심거리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2020년 때는 이제 40년간 이어졌던 채권 시장의 강제 시장이 끝이 나고 2021년에는 2021 is likely to see a jump in inflation on reopening vaccine and policy stimulus. 그러니까 2021년에는 인플레이션의 급상승이 나타날 것인데 경제 재오픈 백신 그리고 그 부양책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시 플레이북 증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가치주와 경기 순환주 특히 경제 반등으로 인해서 리세션 끝난 후에 경기 반등으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보는 그런 업종에 투자할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물가 상승으로 혜택을 볼 것 같은 업종으로는 에너지와 자재 섹터를 꼽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천 물가 인플레이션 상승 상황에서 추천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디즈니, 엔비디아, 홈디포, 엑소모빌, 나이키, 펩시코, 브로드콤, 터모 오피셜, 텍사스 인스트루멘트, 다나헉. 이렇게 종목들을 뽑았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추천을 하는 게 이제 부동산과 원자재가 금융 자산을 수익률을 상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특히 이제 이 부동산과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1950년 이후 물가랑 가장 큰 이제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왔다. 이렇게 또 조언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밖에 소식 전해드리면 이제 뭐 가장 큰 속보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양책 서명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 주말부터 통장에 이 그 뭐죠? 다이렉트 페이먼트 이 결제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날 아침에 나온 소식인데 이것도 좀 증시의 호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유럽중앙은행이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가지고 금리랑 양적 완화 한도를 동결했지만 이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속도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최근에 이 금리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좀 반응을 내놓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제레미 시걸 이 교수가 또 뭐라고 말을 했냐면 부양책에 힘입어서 올해 증시는 추가로 10%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했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분위기를 전해드리면 지금 이제 미국은 뭐 백신이 정말 빠르게 많이 보급이 되고 있긴 한데 몇몇 주는 이미 팬데믹이 끝난 것처럼 아주 좀 위험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면 뭐 미시시피, 텍사스, 컨네티컷, 웨스트 버지니아 이런 곳은 코로나 제한 조치를 없애고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도 불태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개별 종목 얘기를 하자면 쿠팡이 뉴욕 증시에서 아주 화려한 대비를 했는데요. 이제 뭐 시초가가 63달러 50센트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공모가보다 뭐 81%나 높게 책정이 됐다고 했고요. 49달러 25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 밖의 종목들 이날 기술주들 전부 또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테슬라 4.72%, 애플 1.65%, 페이스북 3%, 넷플릭스도 거의 4%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네 그러면 오늘 증시 또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CNBC 마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자 이제 먼저 호라이존 인베스트먼트의 스콧 라드너 CIO의 발언을 보시면 As far as the market is concerned 일단 시장에 한해서는 이 부양책이 바이러스를 이기고 있다. 그리고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쪽에 여전히 머무르면서 자산 가격에 강한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물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걱정하게 된다면 이런 것은 무시가 될 수가 있지만 결국에 물가는 단지 Inflation is just coming back to normal. 물가는 단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물가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고요. 자 또 다른 발언을 살펴보시면 이 트레이드 파이낸셜의 마이클 로웬가트 상무이사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자 이제 신규 실업상 청구권 수가 줄어든 것은 이번 주 또 다른 win 그러니까 또 다른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팬데믹 전 생활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견고한 신호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물론 지난 몇 주간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시장 우려가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낙관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고 이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